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자주 오는 저희 집에서 약 30분 거리인 피틀레이크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날씨가 좋고 엊그저께 벤쿠버에서는 비가 왔는데 여기에는 아마 산에서 눈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풍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책하면서 약 2시간 걸리는 산책 코스를 추격해서 짧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산책로를 따라서 2시간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행복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집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피틀레이크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2월 초 인데요 너무 좋고 산 꼭대기에는 마치 밀가루를 뿌려 놓은 듯한 그런 눈들이 있고요 양쪽에 호수가 이렇게 멋있게 펼쳐져 있고 역시 호수 꼭대기에는 산에 눈들이 계속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다른 호수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풍경이라 산책하러 잠시 나왔는데요 또 나온 김에 멋있는 풍경을 유튜브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2월 3일 너무나 겨울 한복판에 있는 그런 달력으로는 그런 날짜지만 풍경으로는 거의 봄철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산책하시면서 산책하면서 여러분에게 풍경을 조금씩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케네디언 굴스 3마리가 지금 평화롭게 수영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평일날인데 많은 캐네디언들이 나와서 산책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정말 멋있는 광경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피틀레이크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침 보트 한대가 지나가는 순간이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보트가 지금 호수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고개선의 Fraser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산 밑에는 완전수선들이 지금 덮여있구요 요트한대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옅어가는 모습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호수 끝자락에 왔는데요 지금 양쪽에 아까 보있던 산의 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호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호수로 저희가 걸어서 산책을 하면 약 2시간 코스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 모습 가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호수 풍경 피틀레이크 풍경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호수를 가로지르는 도로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이 끝자락에서 오른쪽에 보이시면 뚝방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요 저쪽으로 해서 산책 코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풍경들 보여 드리고요 정말 멋진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외롭게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오른쪽으로 해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반부에 보여 드렸던 산 뒤에 있던 밀가루를 뒤집어 쓴 듯한 산은 사라지고 없죠 대신 다른 풍경을 조금 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다른 산책로를 이렇게 접어 들었는데요 이렇게 걷다 보니까 케네디언 구스 3마리 케네디언 고이라 그러죠 이렇게 유명한 겨울 자켓 만드는 재료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3마리가 이렇게 유유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짓고 싶어서 잠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지금 가면서 지금 케네디언 기스 3마리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참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요 저 뒤쪽에는 산에 눈이 지금 와 있는데 다른 호수에 이렇게 투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깐 지나온 길을 보여 드리면 저 멀리 만년설이 보이고 또 이렇게 호수가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모습 보입니다 정말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이 앞에 지금 3마리 너무 평화롭죠 3마리 지금 2마리 내지 4마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1마리는 좀 외로워 보입니다 3마리 참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속 같이 가면서 조금만 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역광이긴 하지만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지금 다시 한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역광을 피해서 옆으로 풍경을 이렇게 보여 드리면 지금 멋있는 피틀레이크 광경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돌아온 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걸어왔죠 지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 드립니다 여러분 또 다른 풍경이 앞에 펼쳐져서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앞에 갈대숲 같은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고요 저희가 지나온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지나온 모습을 보여 드리고 멋진 풍광을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일직선 끝자락까지 와서 다시 기억자로 꺾인 것입니다 예 드디어 일직선 끝자락까지 와서 다시 기억자로 꺾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풍광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멋진 피틀레이크 마지막 끝자락에서 저희가 온 방향을 다시 한번 털어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열 성분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네요 저 멀리 풍광도 멋있습니다 예 조금씩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풍경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피틀레이크 끝자락으로 와서 저 기억자로 꺾인 마지막 구간을 지금 긋고 있는데요 저 앞에 보면 저희가 입구에 왔을 때 새를 관측할 수 있는 조망대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끝쪽에도 새를 조망할 수 있는 관측대가 하나 저 멀리 보입니다 오늘은 저 위에 한번 제가 올라가면서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면서 저 조망대 위에서 어떤 경치가 나오는지 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서 저 위에서 올라가서 보는 광경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고 오늘 유튜브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풍광이 펼쳐질까요? 저희가 몇 시간 전에 출발할 때만 해도 하늘이 굉장히 파랗고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기후였는데요 지금 어느덧 몇 시간 지나고 나니까 벌써 구름들이 생기고 흐릿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새 조망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직접 올라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만 살짝만 옆모습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땅에서 본 모습은 이런데요 저 조망대에서 올라간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앞에 새를 관측할 수 있는 조망대에 직접 한번 올라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중간 정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저 앞에 정말 멋진 넙처럼 구성되어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위에 지붕추마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멋진 풍광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나온 어떻게 보면 한렵수 나무들인데요 아름다리 너무 멋있는 풍경이었는데 제가 담지 못했는데 여기 위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이 이렇게 확 터여서 이렇게 호수를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피틀레이크 마지막 새를 관측할 수 있는 꼭대기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저 멀리 보면은 호수 끝부분에 역시 하얀 건물 하나 보일 수 눈이 좋으신 분만 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로 대칭으로 마주 보고 있네요 새를 관측할 수 있는 조망대가 저 끝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예 이상 여러분과 함께 피틀레이크에서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과 함께 피틀레이크 2시간짜리 산책코스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지 않으신 분 계시면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에게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 안녕